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살다 살다 세상에 이렇게 숫자 만들어서 공연 쳐 모여 애가 하는건데 만 명이 모여 만 명이 그 다음에 모여 만 명이 그 다음에 모여 만 명이 그 다음에 모여 천만 천만 정도는 돼야 되는데 천만은 모이잖아 아이고 그 시장에 내가 근데 딱 많이 들었어 오늘은 내꺼야 니는 같이 버려라 오늘 버리고 나하고 내가 오늘 거 쩔기게 아셨잖아 아가씨 인구만 일단은 일단은 아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할게요 오늘 저 미비씨하고 2년이 매직 2년이 좀 못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꽂혀가고 저는 1년 안됐어요 아 그랬어요? 처음에 반해갖고 내가 보시면서 얼마나 좋겄어요 같이 나가고 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같이 다녀야지 그러다 보니까 2년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개를 너무 사랑해 저도 개를 키우기만 하는 얘기에 여러분도 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또 저 사장님이 갖고 오빠가 또 불쌰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저런 2년이 늦었으니까 오늘 동아님이나마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멍분도 갚시다 뭐 이렇게 시도가 많아서 좋은게 아니라 저런게 아니라 저런게 아니라 저런게 없어서 무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시잖아 그리고 제가 그냥 이게 예술했지만 그렇게 제가 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MBC KBS 저 아침에도 저 저녁에 3천여개 되니 촤악 달려오니까 제가 сол계를 보고 왔는데 지금 국회의장사까지 표시 진행해 대통령사 사는다고 출발해 정상